여러분들의 시간 맘껏 느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가수분들께서는 우리 무대까지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잠시 후 8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 우주총동원의 제3주년 팬클럽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작은 음악회 3주년으로서 작은 음악회 및 수곡축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차로 한잔 드시고 배도 마음껏 채우시고 잠시 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좌석은요. 여러분들 알아서 스스로 자리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다시 한 번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. 2분 때는 네 다시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